자, 페이지 463페이지입니다. 계약 체결사의 과실이죠. 넘겨보시면 535에 대해서 법조문이 나와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원시적 전부불능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원시적 전부불능은 무효입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하지 못하게 됐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치인 거예요. 꼭 그러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원시적 전부불능이란 사실에 대해서 계약 체결자는요.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해서 상대방이 만약에 선이고 무과실이라면 계약 체결자는 상대방에게 원시적 전부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책임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해요. 따라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되려면 원시적 불능이어야 합니다.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전부불능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원시적 일부불능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원시적 전부불능에서 문제되는 거죠. 요건은 계약 체결자는 원시적 전부불능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이면 되고요. 책임은 신뢰이익을 배상합니다. 다만 무엇보다 클 수는 없냐면 이행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계약이 유의하게 체결됐다고 신뢰, 믿었기 때문에 지출한 비용 신뢰이익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정상적으로 이행이 되면 얻을 수 있는 이행이익보다는 클 수는 없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법의 태도예요.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민법은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해서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해서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다만 학설은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에 준비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것이 학설의 태도예요. 다만 규정 단계는 판례입니다. 우리 판례는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해서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요. 따라서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문제, 특히 문제 되는 것은 계약 체결 전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에는 우리 학설에 따른다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줘야 되겠지만 우리 판례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것도 신뢰이익을 배상하되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리해보면 판례를 기억해야죠.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해서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요. 따라서 계약 체결 전 준비 단계에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고요. 내용은 신뢰이익을 배상하되 이행이보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끝이에요. 정리를 의미해서 466페이지 오시면 대표지가 나와있죠. 풀어보죠. 계약 체결성의 과실 책임이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민법은 계약이 원시적 불능을 목적을 하여 무인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번 다수설, 학설은 계약 교수 없이 계약 체결 전이죠.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생명, 신체 등의 계약와 개척 법이 침해된 경우에도 계약 체결성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설은? 3번 계약 체결성의 과실 책임은 상대방의 신뢰이익 배상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다만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는 없죠. 4번 계약이 원시적 불능이라는 사실을 모른 데 대하여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는 계약 체결성의 과실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선이고 뭐해야 돼요? 무과실이 되니까요. 5번 계약 교수업의 부당 파기의 경우에도 계약 체결성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테드이다. X, 우리 판례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므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우측에 보시면 계약의 효력이죠. 1번, 쌍무계약의 효력. 자, 쌍무계약이 뭔가요?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계약이 쌍무계약이잖아요. 따라서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어야지만 쌍무계약이 성립해요. 이게 뭐죠? 성립상의 결연점이죠. 또 쌍방의 채무는 동시해야 돼요. 따라서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요구한다면 나도 못하게라도 거부할 수 있어요. 이게 뭐죠? 이행상의 결연점이죠. 또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어야 그것이 쌍무계약이므로 한쪽 편의 채무가 소멸된다면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존속상의 결연점이라고 합니다. 말이 어렵네? 그냥 우리 느끼게 하면 되겠죠.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을 우리가 쌍무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2번, 동시의의 흥벽권입니다. 자, 쌍방의 채무는 동시이행해야 되는 것이고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요구한다면 나도 못하겠다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되죠? 동시이행 항병권이 되겠죠. 넘겨보시면 의의해가지고 연기적 항병권이다. 법적 성질까지 나와 있고 성립권에서 가. 쌍방의 채무가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했을 것.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해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더라도 그 채무 원인이 다른 쌍무계약,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면 동시이행 항병권이 인정되지는 않아요. 우측에 나와본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어떤 요리가 되냐면 선이행 의무자 먼저 이행하기로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병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먼저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기로 했으니까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 동시이행 항병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그러느냐? 아니다. 선이행 의무자도 예외적으로 동시이행 항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째, 민법의 규정입니다. 상대방에게, 후이행 의무자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선이행 의무자도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동시이행 항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것인데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중에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라면 이때는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이행 항병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여기 이제 핵심인데 자, 교재에 이제 사례가 나와있죠. 한번 예를 들어볼게.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예라는 건물이랄까요? 자,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니까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겠죠. 근데 문제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천찰 박치기로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은 나눠주죠. 먼저 매매 계약함에서 계약금을 주고요. 그러고 나서 중도금을 주고 마지막에 잔금을 주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인 것은 잔금과 이전 등기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하는 것이 뭐예요? 동시이행 관계인 거죠. 따라서 잔금 안 주면 등기 서류 못 주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고요. 등기 서류 안 준다면 잔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인 거죠. 다시 말하면 등기 서류 받기 전에 먼저 주기라는 돈이니까 중도금을 이유로 동시이행 관계인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등기 서류 안 준다면 나 등기 서류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는 없는 거죠? 거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첫째 중도금을 주기려 한 날 혹시나 싶어서 등기부등본을 떠봤더니 이 건물에 갑자기 감유가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동시에 항목권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얘기 되시죠? 이런 강업료 같은 거 없었어요. 앞섰는데 중도금을 안 줬어요. 이행 지체죠. 안 주면서 은근과 관계로 버텼더니 장금을 지급하기로 한 때 상대방이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하기로 한 때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원래부터 동시 이행 관계였던 장금뿐만 아니라 선이행 의미인 중도금도 동시 이행 관계가 됩니다. 따라서 네가 등기 서류 안 준다면 장금뿐만 아니라 중도금도 못 주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특히 조심할 것은 이 사이에 지연배상금은 줘야 되겠죠. 따라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잠금과 장금과 중도금과 이 사이의 지연배상금과 같이 합쳐서 동시 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등기 서류 안 준다면 장금도 못 주고 중도금도 못 주고 지연배상금도 더 이상 못 주겠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예요. 이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470페이지 오시면 판례가 있잖아요. 판례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판례 자 보세요.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 지급기를 경과한 경우 매수인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 지쳐준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 날로부터 잔대금 지급일까지 지연손해금 거기다가 잔대금 지급 채무는 세 가지죠.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 이행 갑니다. 따라서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도 그동안에 지연배상금도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상대방이 채무 이행 또는 그 제공하지 않고 청구할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하면 거부할 수 있는 동시 항변권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의뢰계 이러한 것에 대해서 동시 이행 항변권이 인정된다면 더 이상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가 아니에요. 채무불리행이 아닌 거죠. 따라서 갑의 의뢰계 채무불리행 책임을 물으려면 요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해야 돼요.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을 해서 의리행사하고 있는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비로소 갑은 을가의 매매기약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냐면 해제할 수 있는 거다. 그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러한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한 번 줬는데 안 받아요. 싫대요. 그래도 계속해야 됩니다. 계속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을 해서 의뢰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비로소 채무불이행을 유로 계약 자체를 해제 내지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자 472페이지로 올게요. 동시 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자 일단 동시 이행 항변권이 언제 인정이 되느냐 해서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은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계약이니까 임대차다 매매다 교환과 같은 쌍무계약의 쌍방의 의무는 뭐가 되는 거죠. 동시 이행 관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업에 중요한 것은 원상회복입니다. 뭐 무효가 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해제가 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치소가 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아니면 권리가 소멸이 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원상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동시 이행 관계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손해배상 채권이죠. 자 손해배상 채권이 유치권이냐 아니면 동시 이행병권이냐 문제는 손해배상 채권을 발생시킨 원래 채권을 기준으로 한다. 기억나시나요? 자 만약에 매매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이라면 매매대금 채권이 동시 이행 관계니까 손해배상 채권도 동시 이행 관계인 거죠. 만약에 피로비를 제때 주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이라면 원래 채권이 피로비가 뭐예요? 유치권이니까 손해배상 채권도 유치권인 거죠. 다시 말하면 손해배상 채권이 유치권이냐 아니면 동시에 항병권이냐 문제는 무엇을 기준합니까? 원래 채권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은 변제죠. 돈을 갚는 것과 영수증을 받는 것은 동시 이행 관계 따라서 영수증 안 주면 돈 못 갚겠다라고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변제와 차용증 채권 증서를 반암받는 것은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채권 증서가 차용증이에요. 차용증을 안 주더라도 영수증 준다고 하면 돈을 갚아야 돼요. 그다음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담보말소. 변제와 담보말소는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은행에서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금 갚으러 가셔서 저당권 말소 안 하면 대출금 못 갚겠다라고 말해봤자 콧밥기도 안겠나. 먼저 돈을 갚고 영수증을 받아 뒀다가 그 영수증을 이용해서 나중에 담보를 말소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변제와 담보말소는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에요. 세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말소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냥 임차권 등기라고 하지 않고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고 특별히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할 때 배우겠지만 우리 판례 따른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거는 저당권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봐요. 따라서 변제와 담보말소가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닌 것처럼 보증금을 반환 먹는 것과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판례들이 나와 있잖아요. 판례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양도소득세는요. 매도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했어요.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형태든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단사회적이지 않아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아파트를 3억의 매수인이 샀는데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가 나왔냐면 5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매수인은 아파트를 얼마에 산 거냐면 3억 5천에 산 건 거죠. 따라서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이 양도소세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매대금으로 이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양도소득세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매매대금인 거다. 따라서 매매대금의 직급이 동시 이행관계니까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만큼 안 주면 등기 못해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측에 그림 밑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적이 있었다면 매수인의 양도소세 납부 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왜냐하면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그 양도소세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뭐로 해야 합니까? 매매대금의 일부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거죠. 넘겨보시면 대표이저가 나옵니다.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죠. 자, 기억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상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동시 이행관계입니까? 임대차 종료 시 임차보증금의 반환 의무와 임차 목적물의 반환 의무는 뭐죠?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니은 담보를 말소하는 것은 변제와 담보 말소는 뭐가 아니죠? 동시 이행관계가 아님으로 니은 번 피담보 채권을 변제할 의무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가 아닙니다. 디귿 번 매두인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기억을 가던 거 보세요? 유동적 무효도 무효죠? 무효니까 매매대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뭐는 있죠? 협력 의무는 있는 거죠. 합쳐 보자고요. 매매대금은 줄 필요가 없고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협력은 해야 되는 거니까 매매대금 안 지면 협력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없는 거죠. 동시 이행관계가 아니네요. 리을 번 토지 임차인이 건물 매수 청구가 행사했어요. 자, 그러면 건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면 매매계약이 성립되죠. 그죠? 물론 매매계약은 쌍무위약이고 쌍방의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니까 토지 임차인의 건물 인도미 소위권 이전 등기금과 토지 임대인의 건물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겠죠. 매매계약이니까 따라서 니은, 니을 해가지고 기역 리을 해가지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어려운 거라고 생각했죠. 자, 회력입니다. 가! 동시 이행항병권이 인정된다면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 채무불행이 아닙니다. 나번 본질적으로는 그 얘기예요. 따라서 동시 이행항병권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행하지 않더라도 더 이상 채무불행이 아닌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측에 소송상의해야 해요. 그런데 만약 이것이 재판에서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주장을 해야 된다. 따라서 주장을 해야지만 재판에서는 법원이 고려해주게 되고요. 만약에 당사자가 동시 이행항병권을 주장한다면 일부 승소 판결 또는 상환 이행 판결을 내리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동시 이행항병권이 인정된다면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갑은 을에게 이전등기해줘라 라는 판결을 내릴 테니까 일부 승소 판결 또는 상환 이행 판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표의 제품로 보죠. 1번 동시 이행항병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1번 동시 이행항병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인데 이건 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동시 이행항병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뭐 할 수 없어요? 상계할 수 없다.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은데 참 설명을 믿는 겁니다. 을이 갑에게 1억을 받을 채권이 있고요. 갑이 돈을 안 줘요. 그런데 을이 알아보니까 갑도 을에게 1억을 받을 뭐가 있냐면 채권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을이 자기가 받을 돈과 줄 돈을 까버렸어요. 이거 우리가 상계라고 하고요. 우리가 상계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을, 상계자가 가지고 있는 이 을의 채권을 우리가 자동채권이라고 해요. 또 상계당하는 채권, 상대방의 채권을 우리가 수동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 끝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자동채권에 대해서 동시에 항병권이 붙어 있다면 이 항병권을 누가 행사하고 있는 거냐면 갑이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을이 일방적으로 이 채권들을 까버리게 되면 갑의 동시에 항병권이 뭐하게 돼요? 침해당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자동채권에 동시에 항병권이 붙어 있다면 상계할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2번, 동시에 항병권은 경계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자, 경계가 이행인가요? 경계는 뭔가요?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이죠. 여러분들, 법정 주인할 때 했어요. 경계도 뭐예요? 이행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동시에 항병권을 소멸시키려면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계는 뭐예요? 이행이니까. 이행한 것이니까 동시에 항병권이 뭐가 되겠어요? 소멸이 되겠죠. 따라서 동시에 항병권은 경계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행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2번은 먼저 X가 되는 거죠. 3번,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동시에 항병권 물론 소멸하지 않고요. 4번, 상대방의 재무는 변직에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선이행의무자는 동시에 항병권을 행사하지 않고요. 생사할 수 없고요. 5번, 동시에 항병권이 인정되더라도 소멸시키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질문이죠. 2번,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은 1번,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상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동시관계입니다. 1번, 계약 해제를 인한 당사제 상방의 원상회복 의무. 2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지분권자의 성화관의 지분이전 등기 의무죠. 교환이거든요. 교환은 뭐죠? 쌍무계약. 쌍무계약은 뭐죠? 동시관계니까. 물론 동시관계. 따라서 네가 등기 안 해주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겠죠. 3번, 전세권이 소멸돼서 원상회복해야 되는 관계도 동시인 관계니까 전세권이 소멸한 때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음이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와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5번부터 볼게요. 5번, 가등기 담보에 있어서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와 채무자의 목적물 부동산에 대한 본능음이 인도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이건 우리가 가등기 담보법에서 5번을 할 거예요. 4번의 설명이 좀 필요하네요. 동시 이행 항병권이라는 것은 네가 하려면 나도 못하겠다고 거부할 수 있는 거겠죠? 쌍방간의 문제야 돼요. 자른 생각해보죠. 의리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요. 1억을 담보기 A 부동산에서가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갑이 돈을 갚지 못해서 경매가 이루어졌어요. 경매가 이루어져서 병이 정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경매로 인한 이전 등기는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게 이루어졌을 거고요. 그 경매라는 경매대금은 채권자인 의리 가져가겠죠. 그죠? 그런데 이 경매가 무휴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돈은 의리 병에게 돌려줘야 되고요. 등기는 병이 가되게 이전 등기 및 말소 등기를 해줘야 되네요. 다시 말하면 경매가 무휴인 경우에는 둘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동시양병권이라는 것은 너가 안 하면 나도 못해 짜자 이거지. 제가 안 하면 나도 못해 이거는 동시행관계가 아닌 거죠. 따라서 4번 근저당권의 실용이나 경매가 무휴인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의무 누가 누구한테 합니까? 낙찰자가 채무자에게 근저당권의 낙찰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 누가 누가 합니까? 근저당권자가 낙찰자예요. 이거는 뭐예요? 쌍방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동시행관계일 수가 없고요. 따라서 다음은 4번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고 다음 강의 때 위험부담으로 들어가실 거고요. 생각했느라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